약간 얇은 뱅뱅 한국에서 주의한 뱅뱅 너무 쫄깃쫄깃 그는 더 맛있게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 한국에서 주의한 뱅뱅 뱅뱅 팥이 들어있어 이걸 받았다 콩나물 좀 더 싸우는것 같아요 저는 고소하고 이게 다 먹어야지 이 거짓말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잘 먹어야지 이 거짓말이 정말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그냥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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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